율법과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때까지다. 이것은 우리가 확실히 배웠습니다. 모세율법과 선지서는 완전한 것도 아니었고, 이루어진 것도 아니었다. 요한의 때까지, 예수 그 후 부터는 요한의 때 그 후 부터는 누구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게 예수님이 자신이 하시는 말이에요. 이제는 내가 왔다. 뭐 하러 왔다? 그 불완전한 모세율법을 완전케 하고 그 율법에 있는 언약, 구원의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을 배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러 왔고 그 다음에 18절에는 내가 율법을 이루기 위하여 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어떻게?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율법, 그 십자가에서 그 무조건적 사랑, 은혜, 구원하시는 은혜를 나타내 보여 주셨어. 그러므로 말미암아 불완전하던 율법은 완전케 하늘의 율법으로 나타났다. 박수! 그러고 나니깐, 무엇을 나타내고 나니깐, 십자가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니깐, 십자가로 구원을 은혜로 주셨다라는 것을 나타내니깐,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전파되요. 복음이란 건 뭐예요? 드디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율법과 선지자 시대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즉 세례 요한, 침례 요한 때까지는 예수님 전까지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복음이 전파된다. 그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바로 예수님이 율법을 완전케 하셔서 하나님의 법은 이때까지 지키던 그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이 아니더라. 진짜 천국의 법은 무엇이더라? 사랑이더라. 그것을 보고만 해요. 그래서 이때까지는 그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천국을 가는 줄로 알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천국의 율법은 사랑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그 약속은 지켜줬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구심으로 말하마. 그러니 우리는 그 천국의 법 사랑과 율법을 이미 그 구원의 언약,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서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약속을 지키셨다는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구나를 알게 되었다. 그렇죠? 이렇게 윗전자 막 켜지는 것 같아요. 싱글방글 싱글방글 복음은 이런 거에요. 이야! 이렇게 이렇게 한 거구나! 그 기분이죠. 그렇죠 지금? 그래서 구원은 율법을 지켜서 너는 못 받아. 아무리 네가 모세의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해도 너는 그 율법 지킨다고 그렇게 애써 노력한 것은 결국은 불완전한 율법을 지킨 거에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율법을 지켜 가지고 어떻게 천국의 법을 지킬 수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불완전한 율법은 지킬 수도 있어.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뭐에요? 안 죽이면 돼.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면 도적질 안 하면 돼. 그러나 그거 지켜본들 그거는 완전한 하늘의 법이 아니니까 그거 지켜 가지고는 국물도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제 말을 잘못 들으면 어떻게 들려요? 그러면 도적질 해도 구원받는단 말이에요. 자꾸 이렇게 들으면 뭐 없이 듣는 거에요? 성령 없이 듣는 거에요. 성령이 함께 하면 모세의 율법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옛 언약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의문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의문의 율법이란 무슨 말이에요? 글자로 기록된 율법. 글자로 기록된 거에요. 그래서 그거는 무슨 책에 기록된 거에요? 언약서에 기록된 거에요. 모세가 기록된 거에요. 그래서 기독교라는 종교는 참 희한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모세의 은약서 중요해요? 안해요? 중요하죠. 하나님이 친수로 쓰셨다는 두 돌판 중요해요? 안해요? 예루살렘 성전 중요해요? 안해요? 중요해요? 안해요? 그렇죠? 예루살렘 성전이 가보면 없어요. 또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흘어라. 필요없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성전이나 하나님이 마찬가지에요. 그리고 두 돌판도 성전에 들어와서 거기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의 은약괴에 모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성소의 은약괴 속에 있는 두 돌판을 하나님처럼 거기에 하나님이 계신다. 그 지성소에요. 그런데 모든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그래요? 이 성전을 흘어라.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말을 모르는 이유가 뭐냐면 누가 보면 16경 16절을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제가 이제 설명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했는데도 아직도 그 말을 몰라요. 예수님이 성전을 흘러라는 말을 하신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농담삼아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과 행동은 자기가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행동이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그게 나타났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는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초청되었습니다. 그래서 혼인잔치에 갔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세상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혼인잔치의 최고의 즐거움은 뭐에요? 포도주에요. 그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 말이에요. 혼인잔치 망치는 거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포도주를 물로 포도주를 만드세요. 물이 포도주가 됐다. 물은 뭐를 상징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물이 어떻게 됐다? 옛날에는 그 물이 그냥 물인데, 냉랭한 싱겨운 물인데, 예수님은 그 물을 뭘로 만드셨다? 포도주로 만드셨다. 포도주로 만드셨다. 그 말은 물은 모세가 받아 쓴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그것은 불완전했다 이 말입니다. 그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이 포도주가 됐다. 물을 마신다고 해서 기분이 좋고 그런 건 없잖아요. 포도주를 마시면 뭐에요? 즐거워져요. 달콤하고. 그래서 그 행동도 예수님이 그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것도 결국은 불완전한 모세의 율법을 완전케 하러 왔다는 뜻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손님들이 포도주 맛을 보고 포도주가 떨어져 가는 것 같은데 조금 기다리니까 새 포도주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옛날 포도주는 떨어지고 새 포도주가 들어와요. 그것은 뭐에요? 이때까지 마시던 포도주는 불완전한 모세의 의문의 율법이라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새 포도주가 다 오는데 마셔보니까 어떤 맛이? 이때까지 마시고 있었던 포도주보다 훨씬 더 맛있어. 복음맛이 율법맛보다 더 좋다는 말입니다. 이 성경은 그래서 깨달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깨달아 갈수록 이야 이것도 그러네. 즐거워? 아시겠죠? 그러면서 손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마다 결혼식 잔치집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손님들이 취한 후에는 나중에는 싸구려 포도주 별맛 없는 포도주를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놓아두었구나. 보통 결혼식 잔치집에 가면 취하기 전에 포도주 딱 나오면 이 집 포도주를 끝내주네. 그래서 제일 좋은 것을 맨 처음에 낸다. 그 다음에 이제 한참 취하고 나면 어떡해? 그때는 별 볼일 없는 포도주라도 취했으니까 막 마시는데 이 집은 다르다 이거야. 이 집은 왜 달라요? 예수님이 오신 집이야. 아시겠죠? 복음을 전하러 오신 집이야. 이 집은 나중 포도주가 더 맛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불완전한 모세율법이 완전한 복음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좋은 포도주를 돋았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처음에 온 것은 그래서 성경은 항상 처음 것 보다는 뭐라 그래요? 다음에 두 번째 오는 것이 진짜다. 이렇게 항상. 그래서 아들들도 다 둘째 아들이 진짜예요. 그렇죠? 아브라함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가짜야. 둘째 아들 이삭이 진짜야.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삭의 첫째 아들 이스마엘은 아니다. 둘째 아들 야곱이 진짜다. 다 이렇게 첫째는 아니다. 둘째다. 첫번째 포도주가 진짜다. 그래서 첫번째 포도주가 진짜다. 그래서 첫번째 포도주가 진짜다. 이런 것을 다 암시하고 있어요. 아주 재미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그냥 저는 그래요. 요즘 철저히 느껴요. 내가 옛날에 성경 좀 안다고 내 마음속에서 뭐라고 생각했어요? 내 만큼 아는 사람도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제는 아냐. 아하! 진짜 뭘 몰랐었구나. 그래서 예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행하였다. 그래서 그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더라. 여기서 그렇게 포도주를 변화시킨 것이 더 맛있는 포도주로 변화시킨 것이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표적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경에 보면 표적, 표상, 그림자 이런 말은 다 똑같은 뜻이에요. 그래서 율법은 오실자의 그림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아담은 오실자 예수의 표상이라.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예루살렘 성전은 뭐? 예수님의 표상입니다. 아시겠죠? 성전에서는 뭐 지내는 곳이에요? 제사 지내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는 이방 국가들의 민족들의 제사하고는 180도로 달랐습니다. 이 성경의 제사는 제사라는 것은 보통 우리들의 생각에는 누가 누구에게 뭘 바쳐야 되는 겁니까? 누가 누구에게? 인간이 신에게? 성경의 제사는 그것 아닙니다. 신이 인간에게 바치는 겁니다. 무엇을 바쳐요? 희생재물을 바쳐요. 희생재물을 바쳐요. 그래서 보통 이 세상의 제사는 우리 인간들이 신에게 재물을 구해서 이거 잡수시고 돼지 대가리 잡수시고 우리 복 주세요. 돈 잘 벌게 해 주세요. 이런 것을 제사하라고 합니다. 그런 신들은 다 어떤 신들이에요? 조건적 신들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잘 섬겨주면 내가 너희들을 돈 잘 벌게 해 주겠다.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신앙을 무슨 신앙이라고 불러요? 기복신앙. 기복신앙은 성경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아니에요. 우리가 이만큼 드렸으니 이만큼 해 주세요. 그러나 성경의 제사는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 아들을 어린 양 예수로 보내서 십자가에서 너희들 대신 피 흘려 죽게 하고 너희들은 구하겠다. 라는 약속을 보여주는 제사야. 아시겠죠? 약속. 그러니까 이 세상의 조건적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르다. 성경에서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이사에서 55장 8절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 얼마나 다르다? 하늘, 땅 차이로 다르다. 정반대다. 왜 정반대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이기 때문에 정반대예요. 이 세상에는 지금 누가 와 있어? 그래서 지금 사단이 와 있어요. 사단은 누구예요? 하나님 생각을 반대로 하나님 생각 틀렸습니다. 반대로 대적하는 사단이라는 말은 대적자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과 악령 사단을 따르는 사단의 천사들을 악령들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악령의 세상에 태어났어요. 왜 태어났어요? 하나님이 우리 조상님의 아담을 여기다가 창조했어요. 왜? 도대체 왜 이 악령 구덩이에다가 인간을 창조하셨을까요? 그 질문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탁 담아두세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질문을 하면 참 좋겠어요. 성경 공부가 물에 익어 가면 그 질문에 대답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표적이란 말은 예수님이 자기가 무엇을 하러 오신 분인가? 즉, 모세의 불완전한 율법을 어떻게? 완전케 하러 왔다. 옛날 포도주를 맛없는 포도주가 더 이상 아니고 예수님이 주신 포도주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 복음, 구원의 말씀 완전한 천국의 법, 사랑을 보여주러 왔다. 라는 그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이 포도주 기적을 베푸셨다. 이 말이. 유대인의 6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오라고 하셨더니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르사다.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르사다.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는데 네가 3일 동안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 말을 못 알아들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무슨 뜻으로 얘기했다?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었다. 그러니까 성전은 뭐라는 말입니까? 성전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왜? 성전에서는 제사를 지내요. 무슨 제사? 십자가의 제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가 제물입니다. 그렇죠? 희생제물입니다. 자기가 와서 이제 성전에서 매일매일 같은 제사를 드려요. 사람들이 그 제사를 보고 하나님은 희생제물을 보내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구나. 매일매일 그렇구나. 그런데 그 희생제물이신 예수가 왔다는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제사 필요해요. 모세가 지키라든 모세율법에 있는 제사법 이제는 필요없다. 내가 왔으니까요. 그런데 그 말을 유대인들이 알아듣지 못하고 뭐라고 떠들어요? 46년간 지었는데 동문서답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서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성전이라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셨다. 그러면 3일 동안에 다시 세우겠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이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진짜 성전이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예수님은 모세율법 속에 있는 모든 표상이 성전이요. 포도주요. 이런 것이 다 뭐예요? 자기라는 거예요. 자기를 나타내기에요. 그래서 표상적으로 상징적으로 기록된 모세의 모든 율법이 바로 나를 상징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내가 왔으니 그 상징을 그림자라고 부릅니다. 본체는 그림자는 뭐가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요? 본체는 몸이 있어야 그림자가 나타나지. 그래서 내가 몸이다. 모세나 모세의 글이나 선지자의 글들은 나를 나타내는 그림자야. 나의 그림자야. 나는 몸이야. 그렇게 사도바울은 얘기한다. 그런데 이 원칙을 모르면 이상한 교리들이 튀어나와. 아시겠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더라. 제자들도 이 말을 그 당시에는 못 알아들었는데 나중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이 부활해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성경이 뭐예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이제는 제자들도 바로 깨닫게 되었고 그래서 믿었더라. 이때까지는 믿었더라는 것이 없었어요. 뭐만 있었어요? 행해야 돼? 무엇을? 율법을. 그래 놓고도 내가 전국 갈지 안 갈지 몰라. 믿을 수가 없어. 믿을 수가 없어. 믿음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시 누가복음 16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로써 끝나고 그 후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천국 복음. 그것은 율법을 기초로 한 소식이 아니라 무엇을 기초로 한 소식? 사랑, 은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대신 희생시키셔서 우리의 구원을 보장하셨다. 보장하신 겁니다. 보장하신 거니까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장을 안 하셨다면 구원받았다고 믿을 수 있어요? 보장 안 했는데 어떻게 하면 보장 안 했다. 너희들이 보장 안 했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왜 너희들의 구원을 보장해 너희들이 알아서 켜.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을 가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보장되어 있을 때 그것을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믿음이라는 것은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주신 것만 우리는 믿을 수가 있어요. 왜? 무조건 주셨으니. 그리고 이미 필요한 과정은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입니다. 나를 대신해서 뭐예요? 치루어 주셨으니 믿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즉 무조건적 사랑으로 자기가 우리를 대신하여 죽어주시고 구원을 이미 보장하셨다. 하, 하 뭐예요? 셨다. 하실 것이다. 나라면 우리는 못 믿어요. 그렇죠? 보장하셨다. 우와,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보장이 되어 있는 구원을 믿고 살아야 합니다. 아시겠죠? 왜 보장이 됐냐? 그게 이 다음에 나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복음이 전파되어 복음이 전파되어 참 재미있는 말입니다. 사람마다 그리로 그리로는 어디예요? 천국으로. 사람마다 그리로 어떻게 한다고? 침입한대요. 침입한대요. 침입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못 들어가던 대로 들어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이때까지는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 왜 못 들어가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다를 가르쳐 주지 않았어.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고 즉, 율법이 하나님의 언약이 아니라 율법은 하나님의 뭐였다고 가르쳐 줘요? 명령! 명령! 그러니까 알아서 명령을 어떻게? 잘 지켜야만 천국 갈 수 있어. 그러니 맨날 불안해요? 안해요? 내가 진짜 명령을 잘 지켰는지? 여러분, 지금 다들 그러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게 뭐예요? 율법이라는 법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율법이라는 벽에 기어 올라가서 율법 문을 통과하기가 어려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때로부터는 십자가 이후부터는 이제는 사람들이 어떻게? 막 밀고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옛날에는 못 들어온다는 말입니다. 왜 그래요? 비슷한 말이 있는데 마태복음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세례요한, 침례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무엇을 당한다?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 그런데 침노하는 자는 천국을 어떻게? 빼앗는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국을 빼앗길 사람입니까? 빼앗길 분이에요? 하나님한테 빼앗는다고? 말이 되어야 안 돼요? 이건 말도 안 돼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이 말을 가지고 고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일까? 그래서 뭐 언어학적으로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런 설명을 저는 읽어보면 무슨 소리? 설명이 더 어려워요.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들한테 침노를 당하고 그 주인이신 하나님이 천국을 사람들에게 빼앗긴다.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도 무슨 뜻이 있겠죠? 그렇죠? 무슨 뜻일까? 하나님하고 인간이 붙으면 상대가 안 되죠. 하나님이 사람이라면 우리는 모기새끼밖에 안 돼. 그 사람의 나라를 침노해 모기가 들어가죠. 그런데 이게 지금 누구 입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입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너희들이 세례 요한의 때까지 참 수고했다. 천국 돌아오려고 그렇게 애를 썼지. 그래도 믿음이 불안해하네. 그래도 한 사람도 나는 천국 갈 사람이라고 믿는 사람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그 후 내가 온 후부터는 예수님이 온 후부터는 천국은 사람들이 막 밀고 들어온다. 그래서 나로부터 천국 주인 나,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을 빼앗는다. 천국은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밀고 들어가? 모기밖에 안 되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천국을 딱 맞고 서 있는데 내가 어떻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렇게 생활 못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만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를 나 대신 희생시켜서 이미 나의 구원을 보장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막 들어온다. 이 말이야. 믿음으로. 여러분 여기 우리 찬이가 있어요. 저는 찬이 보고 먼저 인사합니다. 찬이한테. 안녕하세요 찬이 씨. 배꼽 인사합니다. 그러면 찬이는 배꼽 인사 처음에는 안 하다가 이제는 박사님한테 배꼽 인사해요? 안 해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그러면 찬이는 점점 점점 뭐가 생기는 겁니까? 박사님이 나를 사랑하시네? 이런 사랑에 대한 믿음으로 군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나중에 찬이가 어느 수준까지 나를 사랑하게 될까? 새끼가 박사님한테 덤비는 수준까지 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찬이가 박사님한테 덤빈다는 것은 어떻게 해야 덤빌 수 있어요? 그래서 박사님이 가진 아주 좋은 장난감을 사실 박사님은 찬이를 주려고 장난감 하나 샀다고 합시다. 아직 안 줬어. 그런데 찬이는 그 장난감을 보자마자 누구 주려고 샀다고 생각합니까? 사랑은 믿음을 창조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저게 내 것이라는 것이라고 생각하게 돼요. 아, 저것은 내 것이라고 믿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찬이가 박사님, 그것은 제 것이지요? 라고 해주세요!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찬이가 나하고 붙어서 씨름해서 이기면 주지. 그러면 저는 그 말을 찬이한테 할 때 뭐 준비를 다 하고 있어요? 질 준비하고 있어요. 왜? 사랑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하여 내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천국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하여 져주셨다는 말입니다. 져주셨다. 그래서 찬이가 박사님 눈치를 딱 보니까 사실은 그 장난감을, 자기가 가지고 싶은 장난감을 주고 싶은 박사님이야. 그러면 나한테 저 장난감을 박사님이 주시려면 박사님이 이기면 안 돼, 그렇죠? 그러니까 박사님은 주고 싶으니까 박사님이 찬이보다 힘이 몇 배로 되어도 박사님은 뭐예요? 져줄 거야. 그 져주는 것이 십자가에서 져주셨다. 참 멋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덤벼고 그랬더니 찬이가 어떻게? 이야! 덤비는 거야. 그래서 덤벼고 레슬링을 막 해. 그래서 박사님이 탁 넘어져 줬다. 죽어 줬다. 그 박사님의 죽음을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천국으로 침로하는 자의 것이 천국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도 이것도 무슨 얘기에요? 십자가 얘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은 모든 것이 십자가 얘기에요. 십자가가 모든 것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무슨 구원을 다 이루지 않았다든가 이런 생각은 참 십자가의 고개한 가치를 손상시키는 생각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침로하는 자는 이 말은 뭐에요? 침로하는 자는 하나님이 져주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이 말이에요. 그것은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밀고 들어와. 그래서 천국문은 하나님이 율법을 딱 가지고 막고 서 있는 곳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딱 걸고 천국문을 열어놓은 겁니다. 아시겠죠?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가면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래 어서 들어오느라.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있었지. 사단이 너희를 많은 조건을 걸어 가지고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해야 천국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너한테 거짓말 했지. 이제 너희는 진리를 발견했다. 진리는 하나님은 은혜로 무조건적 사랑으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것이다. 너희는 믿기만 해라. 그리고 진노하라. 여러분 오늘도 진노하시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당신의 아들 예수를 보내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곧 사망, 죽음을 대신 죽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정말 그 후로부터는 우리는 정말 훨씬 더 맛있는 포도주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정말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기쁨과 감사로서 살고 있습니다. 이 기쁨과 감사 속에서 우리는 정말 성령의 그 영적 에너지를 받을 수가 있고 그 영적 에너지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유전자들은 놀랍게 회복하면서 우리는 놀라운 하늘의 치유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천국 문을 활짝 열어놓고 계시는 그리고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그 천국으로 우리는 겁없이 우리가 아무리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들어오라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품, 생명의 품 안으로 들어가서 들어가서 하나님 품에 그 사랑의 품에 안겨서 치유받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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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